Q. 금주의 도시 금주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. 제 기억 속으로는 술이 없었어요? 술을 끊어섰어요. 왜요?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난이도 액션 시퀀스들하고 요원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생활, 다른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.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 벨린이 맥주가 맛있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참고 생활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베를린은 저에게는 금주의 도시로 제일 먼저 기억에 남습니다. 금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나요? 그렇진 않죠. 돌아와서 다시 그래도 간혹가다 마시고 있죠. 손님의 집에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